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10편 91편 여름 3절 6절 7절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전염병도 절대로 여름 해치지 못하고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보면 왼편에 천명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오른편에 만명이 넘어지되 전염병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름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예원 가족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셔서 2, 3철 다 살리는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옵사사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분명히 지켜줄 줄 확신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금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또 5단계로 그렇게 다시 격상이 되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불편한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로 그렇게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이제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됩니다 10인 이하 그렇게 모이는 모든 집회 모임 행사 모든 것이 다 금지됩니다 다중이용 소설이나 또 모든 스포츠 모든 초중고 유치원 전부 수업 중단이고 원격 그렇게 수업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고 공공기관 필수요원 제외하고 저는 재택근무 이렇게 모든 활동이 다 제한되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턱스크 하면 안 됩니다 턱스크 확실하게 마스크를 잘 작용을 하시고 또 손도 잘 자주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안심하라는 말씀인데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 요소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심하는 삶을 사느냐 불안 속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의 행복지수 감사지수는 크게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심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행복한 감사한 삶을 그렇게 살 것이고 안심지수가 낮으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이 완전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안심지수가 낮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환경에 속아서 그래요 사람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한 세상 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은 불신앙이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안심하고 참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24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절대 믿음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에 일어섰다 본 동네는 가부남입니다 지금 또 가부남에 가보면 the tow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가부남이 중심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니까 돌아오시는 소문이 나니까 또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본문에 보니까 침상의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있는 이 마가범 2장에 보면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렇게 메고 왔다 그렇게 하였어요 메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앉은 그 집은 용신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부터 끝까지 꽉 사람이 있으니까 발 들을 틈이 없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어떻게 갔냐 집 밖에 계단으로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바로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옥상은 평평해요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견고하지는 않아요 지붕의 구조를 보면 단단한 대들보 그 대들보 위에다가 갈대를 깔고 종료나무 가지 같은 그런 것을 덮어놓고 진흙을 바른 상태의 지붕이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때는 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을 그냥 긁어내고 틈새로 중풍병자를 제가 볼 때 포대 같아요 환자를 그냥 그렇게 달아내렸다 그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 구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으지만은 당시에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하기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면 분명히 이 친구가 사는데 치유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느냐 이 내 친구의 내 사람의 믿음이 뭐냐 이 친구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무조건 낫는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믿음 믿음으로 같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같은 기도 안 해요 목숨은 기도가 있습니다 중은 분한 기도가 있어요 믿음 또 대강 믿음이 있고 절대 믿음이 절대 믿음 이 친구들은 절대 믿음이 없어요 절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이 말했죠 오늘 가족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되고 있는데 가족들이 가족들 중에 절대 믿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다 살아래요 대강 믿으니까 다 대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 가졌다 그 집은 살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그 집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절대 믿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겨도 절대 믿음 가진 사람하고 사기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잘 보세요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영적 흐름을 무심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절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좀 색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너 믿음대로 될지하다 또 아니면 너 병이 나았느냐 그렇게 평상시에는 말씀하시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자를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의 삶을 받았느냐고 그랬어요 아니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안심해라 너 죄의 삶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전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병 중에서도 중병이라 할 수 있는 중풍에 걸렸던 이 사람은 심한 심한 죄의 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정문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소망 참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헬란 말로 다르세이라는데 다르세이는 위험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기뻐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르세이 특별히 신약에서 안심하라는 표현은 예수님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른 안심의 삶이 요한봉 14단 입출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강조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들은 왜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입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왜 그렇게 어두움에 사단에게 속느냐 왜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정 건강하면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돈 돈 돈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은 세상 사람 입과 다릅니다 여러분 입은 찬양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입은 말씀 전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입은 기도하는 입이에요 입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기분 따라 감정하다가 부신 자처럼 그러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해야 돼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많으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우리 장노님 기도하신 것처럼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동네 북이에요 동네 온 사람들이 다 그냥 원망하게 만드는 비방하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가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지만 이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도리어 뭐라겠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일 위에는 도리어 더 미래와 큰 희망 삶을 살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논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정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은약으로 붙잡고 믿음에 도전한 자에게는 절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응답 중심병자의 친구들 이 믿음을 실제로 모여고 이들은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을 이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들의 절대 믿음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증거가 되고 2000년 전에 가졌던 그 절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절대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절대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자에게 오는 그 결과는 절대 작품이에요 절대 작품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됐죠 절대 간증이요 절대 축복의 통로요 평생의 증인이요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작품이 안 나와요 예수에서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절대 믿음 없기 때문에 증거 없어 우리 영계성도들 오늘부터 절대 믿음 가지시고 절대 작품 만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절대 작품 2000년 동안 중품병자의 내 친구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바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바로 그렇게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이분을 막 감사 감사 그거 다 가짜예요 요소와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신들이 기곤이 장대한 안악 사람과 견고한 성읍들이 가득한 해불원 산지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고백 그날에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여섰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 이 고백 후에 갈렙은 은약 산지를 바로 청구하러 갑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읍 어마어마한 건들이 있는 그곳 도저히 인간의 프로태지를 볼 때는 1%도 가능성이 없는 그 현장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믿음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은 기곤이 장대한 안악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 앞에 결코 주력들지 않고 부신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은약 산지를 정보하는 데는 이런 장애물을 떼어넘는 떼어넘는 절대 믿음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쓰임 받으려면 2, 3, 7 나라 누가 누굴 섭니까? 누가 섭니다 최정상이 됩니까? 절대 믿음 가지고 행하느냐 절대 믿음이 바탕된 사람 믿음을 정말 그 믿음은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이 기관을 사랑하고 이 부서를 사랑하면 정말로 헌신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올려놓고 위원장, 부장, 국장 아무런 절대 믿음의 행동이 안 보여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직이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2만 현장 전도자 4천말 숨동 이사 한 말 숨동에 5명이면 2만 명이요 2만 현장 전도 대대기 위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정직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기도한지 내가 처음에 솔직히 그냥 몇 번 기도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둬 그렇게 하면 그냥 간단히 기도했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처음이라고 하나님 파악이 아닌 시간표라 그래서 새롭게 싹 이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정말로 절대 믿음 가진 자들 절대 은약 가지고 절대 실천한 자들로 그렇게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침체되어 버린 한국 교회 앞에 도전하면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2, 3, 7일 나라를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은약 잡고 절대 실천하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응답받는 그런 우리 예원 가족 모두가 되시길 지하므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왜? 라고 하는 것들 십자에 못 박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데 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고라 자손들 왜? 하다 다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왜 너만 다 하냐? 40몇 동안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왜? 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있지 이들도 말했어요 어쩌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머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하나 함께 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접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십자에 못 박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줄 거 믿고 이것저것 재고 내가 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내가 체질을 맞아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되지 여러분 말대로 살면 되지 예수는 왜 믿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머리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해가 돼서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캐션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캐션이 없어 무슨 캐션을 가집니까? 저는 모테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까지 하면서 그것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단 한 번도 캐션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불만 단 한 번도 의심 단 한 번도 사람 바라본 적이 없어요 사람 속에 있으면서 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집안에 보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세요? 사람들 모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 모임인 줄 아세요? 이 사람 모임인 줄 아세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게 사람들 지은 사람이 지은 사람 모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건물이 컵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암구다 물컵이지만 이걸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 가지고 뭐 남다고 집에 가지고 도둑놈이에요 그거 하나님 거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캐션이 어디 있습니까? 뭘 안다고? 절대로 여러분 사단에 소금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틀려도 믿음 틀린 틀린 안 맞는데 믿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잃지 않고 갚아주겠다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위적으로 도둑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쌍해서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그 상 갚아주겠다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제하고 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내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고 오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우로나 눈팔지 않냐고 계속 앞만 보고 믿음에 도전해 나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의 영적 자세라고 믿는 자의 영적 자세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뭘 안다고 뭘 가졌다고 뭐 얼마나 했다고 뭘 갈등이 그거 보통 교만 아닙니다 시험이 든다 시험 들게 뭐가 있어요? 은혜받고 그냥 기법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허술하면 되지 시험 들게 뭐예요? 뭐 얼마나 했다고 나는 보면 우스워요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은 조용히 합니다 순종함이 합니다 솔직히 자자 자기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큰데요 이름도 삐또없이 헌신하는 한 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일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매달 매달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도 근데 제일 그죠 자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헌신을 하는데 유니월드 심리알류 알테 본부도 그렇고 이름도 삐또없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은혜만 봐도 은혜만 은혜만 하나님 앞에 사니까 뭐 하나를 반했는데 사람 반응이 뭐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생신을 하는데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걸 갖고 이루어봤습니까 아이고 수준의 어린아이 같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소심해지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실패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 성장에 발판 되기 바랍니다 내 영적 성의 큰 발판이다 이런 언약 붙잡은 절대 믿음을 통해서 절대 믿음에는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되어있어 이런 선빛 인생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치유입니다 2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품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품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의 싸움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품병자에게 참 위로를 주신 후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병이 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죄의 싸움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더 깊이 관심을 가졌어요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 병 낫고 안 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죄 문제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있다 근원적 치유 이게 근원적 치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치유 과정을 보면서 고개를 깨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절입니다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정부방자를 향해서 너 죄의 싸움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가지고 지금 석유관들이 수근거리고 있어요 수근거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서 정연하나가 나타나서 뭐 죄의 싸움을 받았다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이 석유관들은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율법의 박사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박사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굴 모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게 읽고 서고 그냥 외우고 이 모세 율법 그냥 말로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핵심을 딱 놓쳤어요 모세가 왜 모세 오경을 썼는지 왜 율법을 주었는지 핵심을 딱 놓치고 있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 그랬어요 유리핸들 마찬가지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병이 치유될 수 없다고 믿겼어요 그중에 라피 암이라는 분은요 죄 없이는 죽음이 없고 범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라피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죄가 용서되기까지는 그 병은 낫지 않는다 죄와 고통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관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이 정풍병자 자신도 죄의 용서받기 전에는 자기 병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그 상황을 너무 잘하시고 너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삶 세기관들이 이렇게 수근거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죄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죄의 삶을 받았느냐 할 때는요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원죄 원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모함 원죄 자범죄를 싹 해결해 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걸 권위가 있느냐 상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오시도 산출의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세기관들은 몰랐어요 지금 시대에 모든 종교인들 싹 모르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나 안 가겠나 가봐야 알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죄사함에 대한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세기관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하고 수근거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아시고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죄를 사는 것하고 중근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두 개 두 말 다 그러나 세기관들은 병을 치유하는 것은 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를 사는 것은 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한단 말이라도 쉬운 거 아닌가 그 정도의 나도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중근병자의 질병도 치유해 주셔요 사실 죄사한 게 어려운 것들 몰라요 그런 거에요 눈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런 수건 그림을 보시고 중근병도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가지신 절대 치유의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병고치러 왔습니까 병고치러 왔으면 뭐가 지금 얼마나 판자들이 많은데 병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신적 권위 내가 예수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수인 것이지만 다 치유하신 거 6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리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국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중기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죄사함 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일을 향한 데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가 유명해지고 예수가 소문이 장난하니까 촉 잡으려고 앉아있다 자기 동기 다 가지고 동기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 안됩니다 자기 교육 자기 동기 다 가지고 사람하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 세계관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데도 전혀 감동 안 받아 자기들 기득권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한 여기에 막 골목을 하고 있었어요 약점 없나 율법 버기는 거 없나 이들은 육신은 멀쩡하지만 지금 이들은요 영적 완전 증풍병에 걸리는 상태 영적 마비 상태 이게 증풍병이잖아요 증풍이 마비거든요 영적 증풍병자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개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증풍병자에요 감각이 없어 마비되었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 나 교회 다닌다가 신앙생활 시작이 아니에요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그래서 새가족부에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한 사실을 사주에 걸쳐서 세밀하게 가르치고 또 책자도 주고 또 팀사에 가고 또 말씀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교회 나온다고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신자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당 간다며 그런 수준입니까 빌어먹을 자상 죽어 천당에 나가자 압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닥치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는 군론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모든 허감 세력을 꺾으신 만앙의 왕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앙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상에서 완벽히 해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멘 문제 있는데요 문제 아니에요 다 발판이에요 합리가 서로 이룰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4등 1장 1절 1장 3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로 이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채질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해방과 참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 이거는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현장의 영정 주부병자들 향해서 참자유 왜 회복이 되는지 이 답을 제시해주는 문제를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이란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냐가 중요합니다 다 죽죠 뭐 죽음이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 환송이에요 모든 인간의 영적으로 방치하면 멸망길로 가게 되어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끊어내는 것을 전도라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 끊어내는 것 최고 신앙입니다 전도는 무식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전도는 그렇게 별난 사람이 합니까 그 사단 심부름하는 말이에요 최고의 신앙은 전도선교예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최고의 존경이에요 보니까 새가족부에 많이 있더라고요 못 말린 사람들 몇이 있더라고요 간정집 보니까 전도 제자 졸업해 놓고 종이 졸업자 하나 가 있으면 끝납니까 역시 다르구나 확실히 전도 제자구나 현장 전도 제자 모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다 멸망길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영교의 성도들 이 현장의 비극을 180도로 전화시키는 절대 치유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20세기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지성의 한 사람이죠 그의 무실론적 사상이 보금주의에 도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신앙을 떠나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사르트르가 크게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자유에 대한 많은 글을 쓰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지만은 그토록 무실론적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 자신이 자신의 죽음 앞에 왔을 때 심한 공포로 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 3월 1980년 3월 폐수정으로 그렇게 이 병원에 입원해서 보여준 그 죽음에 대한 그의 공포는 프랑스 정부가 그 명성을 고려해서 노출을 막을 정도로 심한 발작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입원한 한 달 후 그가 사망을 합니다 언론은 그가 왜 병원에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냐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이거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대강 알아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못받았구나 죽을 때 저희 아버지는 편안하게 제 품에서 나 먼저 갈게 어머니 성경 내 품해주라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갈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희 장인도 웃으면서 장인이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70이 넘어가 우리 교회 명예집사로 하도 연세가 많으니까 해준데 돌아가실 때요 얼굴이 얼굴이 웃는 모습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는 지성인으로서 온갖 뉴스에 총화가 되었고 영혼을 위해서 전혀 본인에게는 준비가 하나도 못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영혼이 보장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이에요 어떻게 죽어도 중요한 게 아니 우리 영혼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고시도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라 다르세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안심하라는 말씀하시니까 뭐 안심하고 편안한데 뭐 안심하랍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예운계의 모든 신고들 영혼이 보장된 인생의 축복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모두 환경을 뛰어넘고 복음에 선한 영향이 입혀나가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계의 모든 가족들 정말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절대 믿음이 회복되게 하야 주옵사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금 환경적으로 전국과의 세계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들로 끊임없이 불안 속에 만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음성이 우리 영혼의 적서대로 모든 문제사건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감격하며 응답받으며 주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